지금 이 시간에 들어올 사람이 있으려나? 없을 것 같은데 오 들어왔다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어 생각보다 많 헬로 오 이 시간에 들어올 분이 계실까? 뭐 하고 그냥 신심해서 켜보기는 했는데 와 많이들 들어오신다 헐 오빠 안녕 안녕 나도 안녕 안녕하세요 네 방송 아니야 내 방송 네 살아있는 방송입니다 I come to Houston 캐페스트 again 음 노우 점심이요? 먹었어요 지금 저 다이어트 하느라 쉐이크 타먹고 있거든요 그거 타먹었습니다 이거 어떡해? motif